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가시 딸기 잎과 줄기 추출물로 만든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시리즈는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엘라그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시 딸기를 주 원료로 하여 주름 개선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이중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 회사인 프랑스 세더마사에서 개발한 식물성 탄력 성분 보루피린의 핵심 성분이 되는 지모뿌리 추출물을 함유하여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시리즈는 세안 후 스킨부터 하나씩 발라 천천히 흡수시켜주면 끈적임 없는 촉촉함으로 뛰어난 보습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스킨은 단순히 피부결을 정돈시켜주는 것만이 아닌 피부에 쫀쫀하게 흡수되어 피부 속보습에 효과적입니다. 묽은 제형으로 피부에 더 잘 스며드는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로션은 천연 오일이 더해져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고보습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크림은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을 모두 함유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호우바 오일, 시어버터 등 다량의 천연 오일이 더해져 건조한 피부에 보습과 영향을 더해줍니다.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시리즈는 로즈마리, 티트리, 유칼립투스, 자스민, 레몬과 같은 천연 에센셜 오일로 조향한 은은한 내추럴 향으로 바른 후에도 편안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순환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피부에 자극 없이 가볍게 흡수되며 피부 무자극 테스트 검증을 완료한 제품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희귀식물 가시 딸기잎 줄기 추출물과 착한 성분만을 담아 안티에이징과 피부 고보습케어에 좋은 포트나 인텐시브 리페어 시리즈, 그 특별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제주의 희귀식물은 고맙습니다.